Audio Jungle Welcome to Crazy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피킹과 리스닝을 확실하게 발전시켜 드릴 제임스 키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단어를 외우고 많은 문장을 외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장을 원어민이 말하면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히 맞는 문장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을 하면 원어민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말과 영어가 소리가 다르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한 우리말과 영어의 소리가 다르라는 것을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소리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말은 음역이 1800Hz라고 그러죠. 영어는 3000Hz로서 음역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리 구조는 평소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영어는 굴절음입니다. 중국어도 굴절음이죠. 소리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 말은 단음입니다. 딱딱 끊어지죠. 밥 먹었습니다. 영어는 연음이죠. 링킹. 이어지는 말이죠. 그리고 문장 표현의 그 소리 구조를 본다면 우리말은 복합음입니다. 영어는 분철음이죠. 그래서 종종 원어민들이 우리의 강남을 얘기할 때 우리는 강남 해야 맞는데 원어민들은 그 악남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소리가 다릅니다. 뿐입니까? 같은 모음 아, 에, 이, 오, 우 를 비교해봐도요. 우리는 그냥 아, 에, 이, 오, 우 라고 표현하지만 영어는 아, 에, 이, 오, 우. 소리가 다릅니다. 우리의 모음 소리는 입 밖에서 나온다면 영어의 모음은 목청 깊숙해서 나오는 그런 소리의 형태를 띄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말 할 적에는 입을 상하로 벌리게 되는데 원어민들은요. 입을 좌우로 벌리게 됩니다. 여러분 CNN 앵커들이 정확하게 발언할 때 입모양을 한번 보시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성어를 보면 왜 영어와 우리말의 소리가 확실히 다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돼지는 꿀꿀 그러죠. 미국돼지는 오잉크 오잉크. 우리나라의 닭은 꼬깨어 그러죠. 미국 닭은 크하키드르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미국의 동물들은 미국인들이 먹다 나면 치즈를 먹어서 혀가 꼬여서 혀가 구부러져서 그렇다고들 우스갯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익숙한 대로 듣고 익숙한 대로 표현하는 것이 의성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영어와 우리말은 확실하게 소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영어를 공부해오면서 영어와 우리말이 확실하게 소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교육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20여 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열심히 영어학원을 다니고도 많은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많이 알고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저와 함께 성조 발성법을 연습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리스닝부터 확실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국어 공부할 때 맨 먼저 뭐하죠? 사성합니다. 왜 하냐고요? 중국어는 성조죠. 굴절이 있는 소리 성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성 훈련을 한 뒤 그 다음에 중국어 문자 습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중국어보다 더 굴절이고 연음인 성조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리스닝과 스피킹을 발전시켜 드릴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유학을 받은 그런 분 가운데 태솔 교육을 받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분명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성조 발성법 좀 생소합니다. 생뚱맞기도 하고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를 이상한 강산지라고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바뀌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즐겁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리스닝과 스피킹의 발전을 위해서 신나게 큰 소리로 따라 하시다 보면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원어민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기가 뻥 입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Let's get crazy!